기후 변화에 따른 평균 기온 상승 시 쌀의 품질 하락과 수량 감소가 예상돼 신품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 최경진 충남도농업기술원 전문경력위원회 따르면 천안의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간 0.7도 상승했다며 기온이 상승하면 변은 이양 시기가 앞당겨져 수량 감소 등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 때문에 중만생종은 쌀 수량이 최대 30% 이상 하락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새 품종 개발과 함께 지역 품종별 이양 시기, 재추정 등 새로운 재배법 개발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